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다. 오늘은 성경말씀 아가서 6장 12절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지중의 내 마음이 내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인도하는구나. 부지중의 내 마음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솔로몬 왕이 슬람미 여인의 사랑에 이끌려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11절에서는 골짜기의 푸른 초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포도나무에 순이 납니다. 포도나무는 신앙이 어렸을 때 살만 먹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나이에 맞게 그 신앙에 맞게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은 먹지 못하죠. 예수님의 100%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류나무는 그 속에 빨갛고 노랗고 우리 몸과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며마 성화구원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의 영을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몸과 마음이 피동되어질 때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질 때 영이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호도동산이라고 했습니다. 호도는 껍질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껍질은 언젠가 깨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신앙의 성숙이 되고 노년기가 되면 우리의 육체는 몸과 마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알맹이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화구원에 귀하게 쓰임 받고 우리의 그 삶이 천국에 갔을 때 우리에게는 그만한 기쁨을 그만한 상급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귀한 동산으로 그 영광스러운 영화분의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오늘 12절에서 부지중해 내마 솔로몬 역사적으로는 솔로몬 왕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솔로몬 왕이지만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모든 나라의 왕들이 그 지혜를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의 왕이 지혜의 왕의 마음에는 이 슬람미 같은 여인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와 함께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부지중해 내마음 저와 여러분들 귀한 백성이 되어서 이 슬람미의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칭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 귀한 백성은 많지 않습니다. 또 그 귀한 백성은 솔로몬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까 포도처럼 껍질은 자기는 다 죽어지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내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마음이 죽어졌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구약에서는 양과 소와 영수와 피드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시잖아요. 그 생명을 다 끊고 그 모든 조각을 내고 그 피를 다 내뿌리고 오직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낮아졌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한 백성인지 그 귀한 백성인 수레의 이름에 알다. 수레 왕이 타는 수레입니다. 왕과 함께 할 수 있는 수레입니다. 이 슬람미 여인같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르는 함께하는 부지중의 내 마음이라 했습니다. 부지중의 내 마음이라는 것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슬람미 여인의 사랑에 이끌려져 성령에 이끌려져 함께하고자 내려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또 13절에는 돌아오고 돌아오라 누구로 말합니까? 슬람미 여자를 보고 말합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슬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과 몸을 돌이키고 또 우리 영이 돌이켜졌을 때 바로 봤을 때 깊은 세계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갔을 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그 마음 그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이스라엘에 천여명의 여자가 있지만 그 마음 솔로몬은 그 마음은 법적으로는 있지만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슬람미 여자 하나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상고하게 하는 것은 우리도 이 슬람미 여자처럼 슬람미 여자 또 슬람미 여자는 또 레바논의 그 수냄 여인 우리가 수냄 여인도 잘 알죠 그 다윗왕 때의 아비삭 처녀 아비삭을 다윗이 노년에 그 처녀 아비삭을 구해서 친구가 된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와 친구가 된다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의 생각한 것이 예수 그리스의 좋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또 자기의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알려줬을 때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저하고 비교하면 저는 깨님도 안 됩니다. 우리는 깨님도 안 됩니다. 슬람미 여자는 개인적으로 보면 깨님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와 함께 하려고 할 때 자기를 버렸을 때 자기를 비했을 때 참으로 이 슬람미 여인처럼 또 다윗왕 때 그 수냄 여인 아비삭처럼 다윗왕의 사랑을 받았던 그 아비삭이나 이 설렁왕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슬람미 여인 참으로 하나님 옆에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또 돌아오고 돌아오라 아니 응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우리 이 귀한 백성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서는 이슬람의 연인 비록 하나뿐이지만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모습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모습 또 어찌하여 너희가 14절은 어찌하여 너희가 마나임의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슬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마나임의 여자들은 야곱이 바따라 아람에서 출발해서 바따라 아람에서 베델에서 베델 근처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 마나임은 춘추는 여자를 당시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처음 신앙이 장성했을 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을 때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처음에 만났을 때는 참으로 기쁩니다. 때로는 춤추는 경우도 있고 기쁨도 그러나 우리가 이 처음에 신앙이 어렸을 때 만난 이 마나임의 춘추는 것처럼 슬람미의 여자를 보지 말아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는 바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는 이 슬람미의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귀한 백성이고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하나뿐인 슬람미의 여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우리가 슬람미의 여자 마나임에 춤추는 것처럼 일시적인 기쁨에 멈추지 말고 슬람미의 여자처럼 예수 그리스가 너는 참 귀한 백성이고 나와 함께 나누는 사랑의 봉이 되는 거라 하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와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